절약과 단순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갑이 변해야 우리가 진짜 변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이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는 것, 절약하고 사는 것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힘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왜 절약하는지 왜 아끼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아끼면서도 인색하지 않는, 분명히 아끼고 절약하지만 또한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또한 인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약이 목적이 아니라 절약 그 안에 있는, 아끼는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신앙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가 또 미련한 자가 재물을 다루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있다고 해서 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집에 있는 것, 우리 갖고 있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쓰는 사람이 아니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있으면 다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아끼면 잘 살고 다 쓰면 못 살까요?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끼면 그냥 잘 살고 다 쓰면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존할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지킬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또한 지혜라는 것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단순히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서 생기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 때 하나님을 대해서 생각할 때 갖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삶의 방식이기 전에 신앙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신앙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생활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잘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한 재물의 복을 얻는다라고 잠원이 굉장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번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한 번 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생활에 대해서 여러 번 좀 말씀을 앞으로도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한 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채널에서 목회자, 유명한 목사님과 배우들이 나와서 얼마나 아끼고 사는지에 대해서 배틀이 열렸어요 여기 나오는 배우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아까워서 돈 아까워서 택시도 한 번도 탄 적이 없다 나는 정말 아끼고 살고 뭐든지 아끼고 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목사님도 자기도 되게 아끼고 산다고 굉장히 아끼고 산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프로그램을 길게 본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램 목적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그걸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예요 펑펑 쓰고 잘 살면 1등 잘 들어보세요 펑펑 쓰고 잘 살면 1등 아끼고 잘 살면 2등 펑펑 쓰고 못 살면 3등 아끼고도 못 살면 4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재밌긴 한데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의 등수가 더 높다면 그건 예수님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람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1등 못 사는 게 꼴등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다루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라는 거죠 저도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철저하지는 않아도 저와 함께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끼고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끼고 산다는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아끼고 사십니까? 아까워서에서 나온 말이 아끼는 거 아닐까요? 아까워서? 이거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아끼십니까? 혹은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나는 1년 안에 천만 원 모아야 하니까 아끼고 살아야지 혹은 미래가 걱정돼서 나 은퇴 후에 내 삶을 생각하면 아끼고 살아야지 자녀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 학교 보내야 하고 우리 딸 시집 보내야 하고 아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끼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행위만은 아닙니다 알뜰살뜰 만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끼는 분들 보면 대부분 집안의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끼는 부모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끼고 사는 거죠 솔직히 저는 저희 아이들이 가끔씩 요즘도 저희 아이들은 은가하는 거 제가 보거든요 이렇게 은가하는 거 보면서 가끔씩 저한테 닦아달라고 그러면서 닦아줍니다 휴지를 막 콱콱콱 내리는 거 보면 이렇게 많이 내릴 필요가 없다 네가 얼마나 똥을 쌌다고 이만큼만 내리면 된다 저도 분명히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건 저희 문화죠 저희 집에 있는 문화고 제 안에 있는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낀다면 여러분이 아끼는 것에 영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껴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지 단순히 문화여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집안에 아끼는 문화가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왜 아끼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하나님과 관련 있는 예수, 크리스도와 관련 있는 여러분 안에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아끼라고 말할까요? 먼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집이 있습니다 이 부자집에 귀한 보배가 있고 기름도 있다고 말합니다 보배는 아마 재산일 것이고 기름은 아마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재산도 있고 먹는 것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아끼입니다 있다고 다 쓰지 않습니다 내가 버는 게 3천만 원이니까 다 써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집안에 있는 보배를 아낄 줄 안다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쓰고 싶은 것이 있다고 다 펑펑 쓰지 않는 것 기름이 많다고 해서 낭비하지 않는 것 내 집안에 있는 것을 한계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다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시간에 있어서 유한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아봤자 80이죠 요즘에 좀 길게 사시면 100인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다 때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잣집이 몇 대를 못 간다고요? 3대를 못 간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부잣집들은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왜 3대를 못 갈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3대를 못 가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이어트 원리와 똑같습니다 다이어트 의외로 수학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쓰는 칼로리가 먹는 칼로리보다 많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오늘 먹는 양이 쓰는 양보다 적으면 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찌느냐? 오늘도 안 쓰는 칼로리를 채워 넣으니까 꾸역꾸역 먹어서 채워 넣으니까 살이 안 빠지겠죠 그럼 반대로 살이 찌려면 쓰는 칼로리보다 먹는 들어가는 칼로리가 많아야겠죠 부라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것보다 많이 채워 넣으면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채워 넣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천하 없는 부자라도 계속 쓰기만 하면 보배와 기름을 계속 쓰기만 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아끼는 것은 개인적인 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 고갈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에너지를 아낄까요? 단순히 그것은 돈을 아낀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에너지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물 아납니까? 왜 물 아끼라고 합니까? 저도 어제 저희 아이가 물을 켜놓고 이를 닦고 있길래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솔직히 그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아끼는 거 몇십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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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요즘에 10원짜리 땅에 떨어졌으면 주우십니까? 안 주우십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깨끗한 돈이면 주울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요즘에 10원짜리 안 줍습니다 10원짜리 몇 개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것 안 아껴도 되네 그러나 물이라는 자원을 생각할 때 그거 귀한 줄 알아야죠 저는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서울대에서 지구의 자전축이 80cm가 틀어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하자원의 남용 때문이라는 거죠 지하수 인구가 늘면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꺼다 놨어서 해수면으로 그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의 무게가 달라 밸런스가 달라지면서 자전축이 틀어졌대요 우리 이제 지구를 걱정해야 됩니다 자전축이 틀어졌대요 이게 얼마나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종이를 아끼는 것 전기를 아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돈 10원 5원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교회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아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물질을 아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모든 교회의 물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재고하고 삼고하고 가능하면 삼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많이 틀지 않습니까? 습해도 에어컨을 틀고 많이 틉니다 저는 가능하면 선풍기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교인들이 정말 희생해서 섬김에서 나온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돈이 부족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나눠주는 교회고 베푸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을 안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아낌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0원 아끼려고, 20원 아끼려고가 아닙니다 티끌 모아 태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아끼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보금주의자이지만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도전해 주신 론 사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70년대 후반에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제목이 뭐냐면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뻔하잖아요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라고 해서 이 세상은 가난한데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 책이 미국의 크리스티안티 투데이가 꼽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100권의 책 중에 꼽혔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읽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읽은 책인데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70년대 후반과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Millenium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UN이 세운 목표 이 시대에 아주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줄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실제로 줄었어요 지난 몇십 년간 Extreme Poverty라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줄었고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가운데 저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팩트를 갖다 놓으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20% 이상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세상으로 따지자 보면 전 세계로 따지자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천 원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냥 먹고 사는 정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지면 상위 10%, 20%예요 여전히 이 세상으로 따지자면 부유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펑펑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삼켜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죄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잠원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미국에서 가난한 이민자 동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들이 주급을 받잖아요 미국은 주급을 받거든요 한 주에 300불, 500불 많이 받는 애들 1000불, 2000불 받겠죠 그거 받으면 가져와서 다 쓴대요 체크를 받아와서 그거 바로 바꿔서 자기가 사고 싶었던 핸드폰 사고 사고 싶었던 먹을 거 사고 금, 반지, 목걸이 이런 걸 싹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다 쓰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딱 나오면 바로 꼭 딱 남은 게 하나 없이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홈리스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 강대국이 미국이고 최고 부자 나라가 미국인데 왜 이렇게 홈리스가 많을까요? 이분들의 경제 패턴이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그때 다 써버리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경제 패턴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많은 미국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위험이 오면 휘청거리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파서 직장에 못 갔어요 그럼 돈 없어요 그러면 당장 그 주에 렌트비를 못 내요 집비를 못 내리니까 쫓겨나요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엔 일어설 길이 없는 거예요 당장 위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면 하나님을 경유한다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예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영원토록 이렇게 꼬박꼬박 받아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집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아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목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벌써 말씀 듣기를 포기하셨습니까? 절약과 단순한 삶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제가 왜 단순한 삶을 얘기할까요? 제가 오늘 많은 얘기들을 드렸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드린 거고요 말씀의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것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이유가 다양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껴보십시오 삶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아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삶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집이 저기도 집이 집이 몇 채나 돼서 물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이 시즌에는 여기서 살고 저 시즌에는 저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집이 하나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들어갈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갖고 있는 명품 옷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뭘 입을까? 옷장이 확 많아가지고 뭘 입을까? 뭘 입을까? 뭘 입을까? 뭘 입을까? 뭘 입을까?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옷이 늘 비슷하세요 비슷한 옷들 늘 입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단순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삶이 아니라 단순한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호텔에서 일하는 한 자매를 만났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2분 정도 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요 아주 유명한 호텔에서 일하는 자매인데 말하기를 중동의 공주님이 한 번 왔대요 자기 비행기 타고 딱 와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들 딱 끌고 백화점에 가서 막 사고 와서 방에 하도 자기 물건들을 다 풀어놨는데 다 못 가져간대요 놓고 간대요 그냥 심지어는 롯데백화점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공주님이 여기에 사놓고 간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냐 그래서 거기서 연락을 해서 공주님 여기 이만큼 물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어 그래? 너희들이 다 가져 그래서 호텔 직원들이 다 나눠 가졌대요 너 이거 가지고 너 이거 명품들 비싸고 좋은 것들 그래서 그 공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다시 이런 사람들 돈 쓰는 재미로 살죠 여러분 그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여러분 몸빼바지 그거 하나 나이론 바지 하나 입는 거 그냥 매일 똑같은 옷 입는 거 되게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단순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소비가 많아지고 낭비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 삶도 복잡해지고 정신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울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옷을 많이 명품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집이 많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단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소비가 많아질수록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질수록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단순함을 잃어버릴수록 우리 삶이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비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야 할 모임이 많아지고 돌봐야 할 물질들이 많아지고 제가 정치에게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이번에 한 국회의원이 뭐 많이 하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입니다 사람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게 돼 있어요 거기다 막 넣어놓고 어떻게 내 일을 하면서 내 비전을 그걸 딱 바라보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뭐 없어서도 못하지만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하고 부동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의 비전은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뭐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한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끼는 삶 왜 귀합니까? 절약하는 사람이 더 귀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아끼고 살면서 인색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별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아껴야 되는 이유는 그 단순함을 갖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전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단순한 삶을 향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십시오